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발효술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뒤에 남는 찌끄레기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찌끼미, 찌끄레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다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활용하는가? 오늘 1편 교방기를 이용해서 발효사료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술을 제조하고 나면 보통 곡류를 쓰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술재료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강에다가 바로 저희들 발효종자균을 넣으면 생강술이 되어버립니다. 아로니아에다가 저희들 발효종자균을 사용하게 되면 아로니아술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인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라지도 마찬가지고 도라지에다가 이걸 넣게 되면 도라지술이 됩니다. 한두 단 안에. 그리고 국기자에 넣게 되면 국기자술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누룩이라든지 다른 걸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저희들 발효종자균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곡을 사용하고 나면 밑에 찌끄레기가 남죠. 술을 만들고 나면 우에 끄만 살 여러분들이 덜 내잖아요. 그걸 덜 내고 밑에는 찌끄레기가 남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찌끄레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약만 해도 엄청나죠. 만약에 술 공장이라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집에서 조금조금 만든다 해도 찌끄레기는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이 찌끄레기를 버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음식 쓰레기라고 그러죠. 요즘 음식 쓰레기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덥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시골 같은 데서는 음식 쓰레기 버리려고 하면 더 어렵죠.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음식 쓰레기 통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버리면 되는데 일단 그게 음식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삼배 주문이로 가지고 짜고 뭐 어쩌고 하면 그게 전부 일입니다. 그래서 술찌끼미 찌끄레기를 여러분들이 잘라 그러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삼배 주문이나. 그리고 너무 많이 짜버리고 나면 삼배 주문이가 터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존에 걸라놓은 맑고 깨끗한 그 술들이 탁하게 되죠. 그러면 탁하게 된 술을 갖다가 다시 정료하려고 하면 그 술이 탄다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기는 아깝고 아까워서 짜다 보면 일도 힘들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쓰려고 여러분들이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 6개월만 쌓아둬 보십시오.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술 만들고 나면 그 찌끼미 찌끄레기 이게 의외로 여러분한테 이제 골칫덩어리다. 이 처리가 이제 어렵다. 이런 게 이제 하나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저때 이제 그 옛날에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제 맥주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 맥주 만들고 나면 이제 그 찌끄레기가 남잖아요. 찌끄미. 이걸 그게 뭐 1톤, 2톤이겠습니까? 처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또 수분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건조시키고 어쩌고 이러면 돈이 더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짜로 줄 테니까 가져가. 이런 이제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만들고 나면 그 찌끄레기가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한 6개월만 지나고 나면 엄청난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방기라는 거 알죠? 교방기. 이제 제가 교방기가 뭐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교방기가 뭐야 생소해 뭐 이렇게 이제 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교방기 이렇게 이제 교방기 이렇게 검색을 하십시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게 막 나와요. 교방기에 가지고. 이런 교방기들은 이 실험씨에서 쓰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식품교방기 이거 나오죠. 이걸 한번 이 그림을 보면 되겠네요. 이게 교방기입니다. 이게 교방기. 그러니까 교방기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교방기라는 거는 이 안에다가 이제 이걸 넣어요. 여러분들이 그 술 찢김이 있잖아요. 찌끄레기를 여기다 넣고 돌리는데 그냥 술 찌끄레기만 돌리면 안 되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료, 발효 사료로 쓰려고 그러면 뭐 미강 같은 걸 되게 싸잖아요. 미강이나 아니면 그 저 콩비지 이제 콩 이제 두부 공장 같은 데 가면 콩비지가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 가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콩비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과일, 사과 농장 많은 데 보면 이제 사과첩 짜주는 공장이 있어요. 사과첩을 짜주는 그러면 사과첩을 짜고 나면 그 밑에 이제 과일 찌끄레기가 사과 찌끄레기가 억수로 많이 나오죠. 찌끄레기, 찌끄레기 하여간 경상도에서는 찌끄레기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사람들은 제 말 몰라준다고 막 물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경상도 표정말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 사과첩 하고 나면 그 밑에 이제 찌끄레기 나온 거 그거를 사과첩 만드는 공장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걸 공짜로 줍니다. 왜? 그 사람들도 그걸 버리려고 하면 음식 쓰레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와가지고 요게 이제 교방기거든요. 요게에다가 아까 술 만들고 나면 이제 술 찌끄미 이제 찌끄레기 밑에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요기 이제 일정한 비율로 썩습니다. 썩가가 이 교방기에다가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교방기는 좀 빨리 돌고 어떤 교방기는 좀 느리게 돌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교방기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술 찌끄레기하고 이제 미강이나 콩비지, 과일, 접자고 나면 남은 녹접 뭐 이런 찌끄레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고 천천히 돌립니다. 그냥 뭐 오늘 하루 종일 돌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리고 또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날 또 돌립니다. 또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날 또 돌려요. 이래가지고 오래 씻고 줄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계속 들다 보면 그 마찰에서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발효가 더 잘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냄새를 맡아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그 뭐랍니까 좀 쿵쿵한 이런 냄새가 이제 나요. 이렇게 맡아보면 막 썩면 냄새, 고약한 냄새 이런 건 안 납니다. 오히려 향긋합니다. 냄새가. 그러니까 발효가 잘 된 거는 향 자체가 그렇게 거북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딱 여러분들이 만들었잖아요. 요것도 이 교방기도 이렇게 안내요. 요렇게 돌리는 거 요렇게 이제 돌리는 거 교방기는 나이가 억수로 많아요. 단 이걸 쓸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텐을 써야 됩니다. 스텐을. 그러니까 철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교방기를 어? 이런 것도 좋네요. 요런 것도 그냥큼 이런 모양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할 때 반드시 스텐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요기 뚜껑이 있으면 더 좋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발효 과정에서 열이 조금 생기면 그게 열이 너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뚜껑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방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오! 요 뚜껑 있는 거 있네요. 요렇게. 요새는 베리벨 게 다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요렇게 교방기를 이렇게 돌려주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 자. 이제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이제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비닐루라든지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 통 같은 거 뚜껑 있는 통 이제 있는 데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요렇게 좀 그 저 온도가 일정한 데 있잖아요. 보통 뭐 저희들이 이제 보관 온도 한 12도에서 한 16도 뭐 이런 걸 되게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일정한데 요걸 딱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 여러분들이 뭐 한 보름 있다가 써도 되고 한 달 있다가 써도 되고 뭐 두 달, 석 달 뭐 6개월 있다가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술 만들 때 이제 발효종자균 특히 이제 저희들 그 종자균을 이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 균이 그 찍 밑에 이제 술 만들고 나면 그 찍김이 거기에 한 글특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6개월을 놔두고 하게 되면 이제 더 이게 좀 진해집니다. 색이 흑갈색 갈색으로 바뀌다가 이제 점점점점 진해지면 이제 흑갈색으로 바뀌어요. 발효가 잘 되면 이런 이제 새 색깔로 바뀝니다. 그거는 발효가 무지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 놔둘수록 그거는 좋은 그런 발효 사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료를 이제 여러분들 소나 닭, 오리, 개 있는 데다가 그냥 바로 미기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사료 그러니까 이제 소 같으면 소가 먹는 사료 있잖아요. 그 사료에 한 100대 1 이제 좀 많이 슬걸수록 좋죠. 뭐 한 10대 1 정도로 이걸 이제 10대 1 정도로 섞어주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양은 얼마 안 나옵니다. 이제 뭐 이거 해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한 100대 1 정도만 그러니까 원래 사료 한 100에 이거 한 1 이렇게 섞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좀 잘하려고 그러면 원래 사료 이제 9에다가 이거 1 정도를 이제 섞어가지고 10대 1 정도로 섞어주면 더 좋죠. 이게 만약에 발효 사료에 있는 게 넉넉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많이 섞어주고 정 안 된다 그러면 한 100대 1 정도로 섞어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고려되면 이제 그 이제 술 만들고 남은 그 밑에 보면 장래 미생물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게 동물들한테 이제 배속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한 며칠만 먹여도 개들 똥이 달라집니다. 동물들 똥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똥이 이제 좋아지고 뭐 이러면 이제 장래 미생물들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역력이 막 생기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두 달 저는 보통 한 100일 정도 미기 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한 100일 정도 먹어야 돼요. 사람 몸이 이제 좀 장래 미생물이나 이런 게 좀 바뀌려고 그러면 우리가 물떠놓고 기도해도 100일은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먹으면 참 좋아진다 이러는데 사람이 사료 먹으면 안 돼요. 사료 먹으면 안 되고 이제 동물들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미기 보면 일단은 표가 나요. 애들이 이제 때칼도 좀 좋아지고 틀도 좋아지고 이렇게 이제 때칼이 나는 그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비료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만들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흙하고 이렇게 섞어요. 섞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후에다가 비닐를 탁 덮어놓습니다. 공기가 안 통하고 그러면 이제 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시간을 한 10일이나 이렇게 두고 나면 10일이나 한 달 정도 이렇게 두면 되죠. 두면 이제 그 비닐을 열어보면 안에서 열이 폭폭 납니다. 손 넣어보면 뜨뜻합니다. 그래서 그건 발효 과정에 미생물들하고 흙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열이 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고름은 고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두 달 놔뒀다가 봄에 이제 밭에다가 뿌리 주고 나면 그거는 또 비료가 되는 거죠. 최고의 비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찌끄레기 남은 거 술 찌끄레기 가지고 사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료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위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자라려고 그러면 이제 송아지 용 발효 사료를 만들 때는 송아지니까 아무래도 달달한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과일 찌끄레기 아니면 콩비지 어린 송아지들은 이제 반륙을 하려고 하면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콩비지 뭐 이런 걸 많이 좀 들어가가지고 섞어가지고 발효한 그런 사료를 주면 송아지들은 되게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닭이라든지 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식물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미강이 좀 많이 섞인 거라든지 아니면 곡류 뭐 찌끄레기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섞인 걸 많이 주게 되면 이제 닭이나 오리들이 이제 되게 잘 먹습니다. 뭐 개는 아무거나 다 잘 먹으니까 개 사료는 아무거나 줘도 됩니다. 기존 사료에다가 뭐 이거 조금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주면 일단 개똥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류 이제 술을 만들고 나면 찌끄레기 남는 거 그건 이런 형태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발효 요거를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거가 이제 억수로 많이 사용하느냐 아니에요. 술 만들 때 1리트 만드는데 이게 한 스푼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100리트... 아니죠. 아니죠. 1키로 1키로 1톤 1톤이 1톤이 1000... 1톤이 1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 정도 넣어줘요. 채소 아무리 못 넣어도 10% 정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제 1톤 하는데 이게 10개니까 1키로 넣어줘요. 1000 대 1 정도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워낙에 발효 이런 게 이제 빨리빨리 되고 또 정폭이 이제 뭐 누룩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빨리 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제 그 이거를 전체를 다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야무진 그런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격이 비싸서 문제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밑에 찌끄레게 남았을 때도 그 밑에도 굉장히 그 저 이 균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술로 하기는 못하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결국 발효 사료로 쓰면 얼마든지 이거는 가능한 이제 그런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미있는 걸 지금 하나 준비했는데 일단 기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